배우 이승기와 문채원이 영화 오늘의 연애에서 썸타는 연기로 달콤한 커플 연기를 선보여 화제입니다.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이승기를 짝사랑했던 문채원이 이번에는 이승기에게 18년간 사랑받는 역할을 맡았는데요. 일단 채원씨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로맨스 영화는 연기도 연기겠지만 상대와의 호흡과 케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채원씨가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 또한 승기씨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고요. 굉장히 승기씨가 잘 표현해 줄 거라고 믿어지더라고요. 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. 같이 작업하는 게 블랙 미니스커트에 롱부츠를 매치해 사랑스러운 패션을 완성한 여배우 문채원 그녀가 맡은 캐릭터는 영화 속에서 연하남 정준영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당돌한 연하남 효복의 역할을 맡은 정지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준영이는 그 나의 것 날 것이에요. 진짜 나의 것 같아요. 제 연기 선생님 아 문채원씨가 제 연기 선생님 어 그렇습니까? 어땠어요? 선생님 어땠어요?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제일 예뻤어요. 영화 오늘의 연애는 1월 15일 개봉 예정입니다.